참고로 제가 오디션을 처음 봤을 때 그걸 공부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야 한다, 춤을 잘 춰야 한다. 저는 H.O.T 선배들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오디션 봤을 때 그것만 했었거든요. 브라인씨 준비한 게 뭐죠? 저 H.O.T의 너와 나. 갑자기 노래를 발랐는데 그냥 난 혼자 카메라 찍는 사람이에요. 잠깐만요. 발랐는데 왜 그러세요? 난 몰랐지 나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래하고 춤. 그때는 신화의 해결사가 되게 좋았고 그때도 마지막까지 난 너를 고개할 수 없어 근데 하고 마무리 그러셨어요. 해봐야겠다. 제주꾼이에요, 제주꾼. 아이돌 때는 그렇게 해요. 개인기들이 뭐가 있어요? 개인기 별로 없어요. 예은씨 많을 것 같은데. 소희씨는 최하정씨 성대모. 최하정씨 성대모. 그렇게 많이 똑같지 않은데. 안 똑같아도 예쁘면 승화가 돼요. 눈 가르쳐요. 전체 필터링을. 제가 해줄게요. 다 가리는데.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안 똑같네요. 그리고 또 있어요? 다른 멤버. 저희가 정말 개인기가 없어요. 아, 멤버들끼리 있을 때도 없으게 집에서 가는 거? 저희는요, 솔직히. 안 똑같아도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기 그. 안 똑같아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박진영 씨는 성대모사 아니에요? 성대모사 아니에요? 옛날에 빚 있었고. 뭐 뭐 뭐 뭐. 박진영 피디임 성대모사 성미가. 진짜로? 아, 좋아요. 괜찮아요. 이게 왜 노새지? 하하하. 하하하. 아니. 오늘 전애야 했어요. 에이에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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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하. 하하하. 박진영, 박진영 씨 노래할 때군요. 모르겠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2차까지 2차 6주가복 발성화 프로젝트. 뚜껑을 피해라. 나날이 희력이 늘고 있는 미남들. 하지만 소년들 앞에서는 더욱 긴장되는데. 모두가 함께하는 모완불 게임 뚜껑을 피해라. 자 오늘 뚜껑을 피해라가 특별히 맥주 없이 탄산음료로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보셨나요 혹시? 네 이거 뚜껑이. 그쵸? 팍 날아가면 날아가는 사람이 먹는 거야. 맞아요. 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보여드릴게요. 고3차 뭔지 아세요? 고3들이 먹는 차예요. 감식죠. 영감님이 먹는 시초예요. 야 뚜껑이 날라가서 뚜껑이 날라가서 자기앞으로 준비하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감식처럼 먹어라. 이거 따라와 이거 따라와. 이렇게 돌아온 게 뭐 유턴했네 유턴. 어? 유턴이면 본인은 먹어야지. 뭐야 그게. 유턴이잖아 유턴. 아니 아버지가 한 잔 드시고 시작하세요 아버지가 한 잔 드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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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 아빠가 먹어줄게. 아빠 힘내세요. 아버지 즐거워주시오. 아빠 안 죽겠어요. 그래 이것들 그래. 한번 보여줘야죠. 어우 어떡해. 그러니까 얘. 어우 어떡해. 어우 어떡해. 어우 어떡해.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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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야 널 위해서 한 거야. 소희야 널 위해서 준비했어. 여기 두고 가는데 들 것 좀 필요해요 지금. 널 위해서 준비했어. 아니. 아니. 아 주름을 워낙 좋아하신다. 나오는 것도 이거 탄산. 소희가 이제 만들어요. 오히려 또. 이게 반대면. 이게 반대면. 나 멀어서 멀춰야지. 사방으로 나간다니까. 다 먹으러 느꼈어. 토포야, 토포야. 제가 맛있을 수도 있고. 간장. 간장을 좋아하네. 까나리는 어때, 까나리는 어때. 또렴, 또렴. 개꾸럭내는 사태가 좋다. 왼손잡이네. 까다로운 목소리로 만들어준 거라. . osan werse ay ay der 아 어 영어가 나와 어 마지막에 귀엽게 귀엽게 cf 표정 뻑가리 스웨터처럼 귀엽게 cf 파이팅 아 으 으 나가드려 까가드려 에 에 으 아 아 제 아 아 아 아 요리 나 1967 날러올 수 있어요.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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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요 hier 답변 deriv합니다. 시작! 많이 바르기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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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entina 아 이거 Нам거 먹어보니. ить dial hour 와 예리하다 예리해. 그걸 딱 차려봐야겠다. 안솔씨한테 가는데 다 떨어져서 불씨를 흘렸다니까 이렇게 쳐갖고. 아까는 몰랐는데요. 오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아 냄새. 한 번에 원샷해요. 커피도 아니고 찍어먹어. 이쁜 변장. 이쁜 변장 이쁜 변장. 너무 예뻐요. 오승희씨 기대돼. 이것저것 다 섞을 것 같아. 아, 틀음 마세요 왜. 왜. 아, 소희씨, 소희씨. 틀음에 두고, 틀음에. 틀음방구에 완전히. 방구전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옆에 잡고, 옆에 잡고, 옆에 잡고.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야, 얘가 오는 날, 리안당, 뭐야, 무한 길다. 아, 이렇게, 아. 페이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녀 palace 말고 아 아 아 têm때 아 means 베 Cent But You 아 아 아 아 예예 아 어 어 오오오오오 어 osoby 이거 writers 해 자자 일어나 여기 아 지금 비커도 아니고 이렇게 받으시면 어떻게 과실인 줄 알았네. 성격 좋다. 오. 오 뭔가. 근데 웃음이 안 나왔다 웃음이 안 나와. 웃음이 안 나와. 웃음이 나올까 봐. 어떻게 진짜 미안하다.